가정에서 정말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는 소고기 제품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그레스팜 소고기 제품이고 부위는 채끝입니다. 이 제품은 옥수수 사료를 먹지 않고 유기농 목장에서 유기농 풀을 먹고 자란 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풀먹인 소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본래소는 풀을 먹어야 하는 초식동물이지만 소를 빨리 키우기 위해 마블링 생선을 위해 가둬놓고 고칼로리 옥수수 사료로 주게 되면 고창증, 과산증, 간 농약 등의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옥수수 사료의 문제점은 대부분 GMO 옥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많은 질병들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GMO 옥수수의 또 다른 문제는 농약 부분도 있는데요. GMO를 만드는 이유는 농약에 해당 종자만 죽지 않게 유전자 변형을 시켜 농사 짓기 편하게 만들고 종자와 농약을 1 플러스 1으로 팝니다. 자 GMO 농작물을 기름에 해당 농약을 엄청 뿌려 농작물은 그 농약을 빨아들여 씻어도 없어지지가 않고 사람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스팜의 소고기 제품은 옥수수 사료, 항생제, 호르몬제, 농약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품의 포장은 스킨 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포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옥수수 사료를 많이 먹은 소들은 병이 들기 때문에 많은 양의 항생제를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소에게 사용된 항생제는 잔류하여 사람의 몸에 축적될 수 있고 무항생제 소고기라도 현행 제조상 두 달 전부터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건강을 생각한다면 100% 유기농 풀먹인 소를 먹는게 좋은 것 같구요. 그리고 스킨 포장을 이렇게 뜯어서 그래스팜의 소고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마블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육질 자체는 부드러워 보이고 전반적인 제품의 퀄리티는 괜찮아 보였는데요. 포장지를 뜯으면 고기의 색감 자체가 붉은색으로 돌아온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스팜의 소고기는요 마블링이 많이 생기지가 않는 저지방 적색육이고 목초사육을 강조한 수입산 소고기들이 있지만 100% 유기농 풀먹인 소인지를 확인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래스팜의 소고기는 믿고 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그래스팜 소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 형태로 한번 조리를 진행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자체의 색감도 좋고 일반적인 소고기 그 특유의 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블링이 없어서 어떤 맛이 느껴질지 궁금했고 자 이제 조리를 마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최종 완성된 모습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부위는 그래스팜 소고기 체급 부위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는 히말라야 솔트 소음과 그리고 간장 와사에 믹스된 걸 준비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고기 한 점을 딱 먹어보면 마블링은 없지만 생각보다 육질이 부드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입안 가득의 그 풍기는 담백함이 고기를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져서 굉장히 신기했고요. 조금 바싹 구워서 이렇게 조리를 진행을 했지만 그래도 육질 자체는 부드러웠습니다. 흔히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를 먹으면 느끼해서 금방 질리지만 그레스팜의 소고기는 담백함을 느끼면서 질리지 않고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100% 유기농 풀먹인 사료 전체를 뜻하는 노체스턴 상표권이 있는지 상세 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리뷰해본 그레스팜 소고기 제품으로 건강한 한 끼를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